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GT320D X-Drive 차량입니다 2014년 10월에 등록된 2015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9만 7천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봤을 때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41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널찍하고요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보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4쪽 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7,41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코엘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에서도 컵폴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 적정량 차이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떨어지고 있는 건 에어컨 무리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나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신 차량은요 BMW GT 320d X 드라이브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룬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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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